아, 저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이다. 뭘 위한 법은 괜찮았을까? 아, 진짜 이제 살 것 같아. 다행이다. 그냥 지금 편도만 좀 아픈 정도? 침산 추위로 오늘 가서 놀다가 동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몸 상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여기 센트럴 쪽에서 있다가 동항으로 넘어가려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힘냅시다. 어떤 빌딩인가, 거기? 쉬림프. 이거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랑 이거가 이거. 그리고 3번이 치우마이. 그리고 8번이 샤오롱방. 이거 크림이 없었어요. 네. 여기가. 여기를 마주. 네. 땡큐. 이거. 이거. 그 숟가락을 좀 담궈서. 이거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먹을게요. 이거네. 이거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샤오롱방울 것 같은 맛. 새우가 식감이 엄청 독특하다. 맛있다. 이거네. 이건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샤오롱방울 것 같은 맛. 맛있어? 맛있어? 솔직히 대만 거기랑 비교했을 때. 대만이 더 맛있게. 그래. 이게 피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 대만에서 먹었을 때보다. 나도 맛있다. 너무 맛있어. 꼬꼬한 소리나는데요? 내가 정말요? 네. 이게 제일 맛있다. 슈마일. 그리므로 봤을 때. 검색해보고 했을 때도. 엄청 부드럽고 부드럽고 그런 거잖아요. 되게 단단해. 생각했던 거랑 달라가지고. 탱글탱글 꽉 찼다. 진짜. 진짜. 아, 차값도 들어가네. 120이다. I ordered famous. famous. I ordered famous. For me. We ordered this one. 아, this one? 이건 뭐야?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I ordered this. Try this. Oh,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Oh, 한국어. Oh, 한국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하나 먹어봐도 되나요? 아니, 한국어. Oh, 한국어. Oh, it's not bad. dBi 들어간 거 같은데? I ordered this. 이분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나 오리지널 먹어볼래 땡큐 오리지널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땡큐 쨔쇠 많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다 쨈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다 나도 그런건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씩 떼어 먹는거네 바이바이 땡큐 오 엄청 뜨거워 하나씩 타면 무슨 맛인지 말하게 하자 아 나 무슨 맛인지 냄새에서 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붕어빵 꼬리 너는 뭐라고? 부산에 땅콩 과자 있거든 그거 같나봐 난 부산에 땅콩 과자는 한 번도 먹어볼적이 없어 이거 얼마야? 20 3400원 계속 질서 계속 질서 근데 약간 목이 메이시는거 같은데 이게 진짜 짠다 두개 먹어도 돼? 두개 먹어도 되지 두개 먹어도 되지 간이 좀 싱겁다 간이 좀 싱겁다 귀엽네 살아났네 이제 식은땀도 안 흘리고 천천히 먹어 원래 벨크하우스가 진짜 맛있다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맛있네 바로바로 나와야 맛있거든 그래 벨크하우스는 훨씬 크잖아 아 맞네 거기는 가격이 얼마였지? 음 그 여긴 얼마 아베가 진짜 더더욱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아 하루만 다시 어디로 돌아갔으면 나도 그래도 재밌게 놀았잖아 그래 다음에 또 좋은데 가면 되잖아 왜? 이랬는데 다음에 인도야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웃기겠다 두려울 건 하나도 없는데 나 멍멍이가 두려워 약간 들깨라서 나도야 나도 사실 멍멍이는 아직 좀 그쪽 들깨도 좀 두려워 나도 다음에 저거 하나 사야겠다 목걸이 저거 뭐야 근데 뻔한지 어 여행때는 편하겠다 저게 어깨가 더 아플 것 같아 이 시그먼 타입이 이거 좋다 소스 착수 예쁜데? 왕날에도 여기 온 이유 홍콩은 빵인 것 같아요 베이크하우스는 그날 먹었던 걸로 만족하는 걸로요 우리가 이 시간엔 여기 안 왔어서 이 시간엔 여기 안 왔었어 이 시간엔 여기 안 왔었어 이 시간엔 여기 안 왔었어 우리 다 밖에 이 침사추위 있었잖아 아 여기 즐겼어야 되는데 바보 괜찮아 우리도 또 나름 재밌었잖아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침은 40이래 어 아 그때도 두 개 사먹었어야 되네 40$ 홍콩은 빵 10 10 11 12 12 15분 9분 12 13 15 15 15 15 16 14 15 15 남았고 홍콩 공항도 진짜 크다 인천공항 처럼 240 4만원 밖에 안되네 그 4만원이라도 밥먹고 뭐하고 하면 2만원 남겠네 그래 와 귀여워 귀엽다 이거 귀엽네 괜히 와 이거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 토성이네 우와 예쁘다 이거 얼마야? 우리 돈 탈탈 털어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230코? 와 스푼있다 나 얘 좋아하는데 얘 너무 귀여워 230코 귀여워 오!! 마술? 신기하다 근데 이거 뭔가 그 땡새가 나 바람을... 뼈 아니야? 곤란해서 먹나 봐. 되게 부드럽다. 맛있지? 고기가 진짜 부드러우네. 응, 어떻게 그렇지? 녹아서 없어진다. 응. 남부 포장 많이 간다. 닭발 먹을 때 발골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 우리 이제 집에 간다. 간다. 그래도 뭐 좋다. 집에 가서 또 우리 집이 최고다 하겠지. 아, 오케이. 어? 플라잉? 응, 플라잉. 어, 오케이. 다음 1am. 오케이, 땡큐. 와, 근데 제니쿠키 사기 힘들다던데 사셨어요? 응. 아, 다 제니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래도 스프레이를... 저분들한테 드렸어요. 저분들한테 드려서 다행이다. 비행기가 또 1시 반인 것도 땡큐다. 왜? 좀 더 늦게 타거나 하면 이게 남은 돈을 쓸 수가 없잖아, 공항에서. 그럼 그래. 돈 얼마 없지만 당진쌤. 한 만 원도 안 남았지만 당진을 해야겠습니다. 뭔가 게이트 1번 쪽으로 가니까 편의점이 안 보여요. 다시 올라왔어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여기 있네, 음료수랑. 물은 다 예비양밖에 없는 거야? 여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편의점이 1도 없대요. 너무 많이 가져야 될 텐데. 14 있다 있지? 어. 근데 봐봐, 이거 지금 17이거든? 마이너스 3입니다. 맞네, 마이너스 45까지 쓸 수 있나 봐. 잠시만. 아까 14 있었지? 14 있었어. 17이거든? 썼는데, 뭐가 있대? 그럼 그 돈은 나중에 어디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는 거? 원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같아. 아, 마이너스 35까지? 어. 그럼 뭐, 우리는 여기 사람들은 빚지고 가도 돼? 그게 아니라 애초에 카드를 살 때 그런 뭐 보증금 이런 게 들어갔었던 거 쓰는 건가 봐. 33.80. 그러면 너 35를 플러스하면 68.80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이? 옛날 세부에서 미니마우 썼었는데 여기도 귀엽네. 저도 바봅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못 보고 아, 33.80이 저한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사용을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저는 잘 썼던 거네요. 다 썼네요, 애초에. 또 카메라 켰습니다. 저기요, 우리 이제 인터뷰 이제 끝난 거 아니었나요? 돈 사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대요. 이미 마이너스 상태여서 안 되는 건지 저는 마이너스 33점까지 지금 사용을 했고 꼬르님은 지금 마이너스 3점에서 끝났거든요. 1달러라도 카드가 안에 있으면 돈이 잔액이 있으면 마이너스 33만 한 방에 긁을 수 있나봐. 그러니까. 희한한 채 또는. 뭐지? 그리고 나중에 검색을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바이바이. 아. 그래서 정. 마음 놓고 있다가. 다른 게 있어있었어요. 지금 출발 10분 전. 아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저기 딴 데에서 있었어요. 여기 30km에 있어야 되는데 1게이트에서 잘못 보고 내 잘못이야 난 뭣도 모르고 진짜 미안해 엄청 뛰었다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볼까? 나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저 혹시 이거 한시 30분 제주항공 맞아요? 네, 한시 30분 차서 아, 달라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 지금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했어 뛰면서 아, 우리 베이크 멋진 줄 알았다 꼬루야, 나 너 아니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10분만 있었어도 우리 못 들어왔어 난... 와... 1에서 3시까지는 어마어마한 곡이었어요 퍼시픽 한국인 거 재밌는 거야 저 소름 돋았지 와... 1시 15분인 게 어디야? 진짜 습폐타클하다 아, 다행이다 꼬루야, 고마워 야... 1시 10분인데 지금 1시 27분이야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안녕하세요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나 설마 우리 다 기다리고 있을까 했어 나도... 신기한 게 1시 반 출발인데 아, 진짜 한국 진짜 못 갈 뻔했다 아니, 우리 이제 진짜 촬영 안 할 거였는데 근데 또 카메라 켰다 저 이제 더 이상 카메라 켜는 게 없기를 빠빠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면 그때 한 번 더 그냥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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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 공항입니다 네,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